여러분께 다 아시는 박정현의 The Sound of Silence라는 곡이십니다. 그 곡은 마지막 곡으로 인정하고 인정하십시오. 그 곡은 마지막 곡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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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하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공연 어떻게 즐거우셨나요? 네, 저희 긴 시간 동안 공연 보여주신 씨링스 팬플루 동아리 회원분들께 다시 한 번 크게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. 저희 다음에 또 기회되면 이런 공연들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다음에도 여기서 즐겁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. 이상으로 저희 버스킹하십시오.